올여름 한반도의 기록적인 폭염 등 전세계의 기상이변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재난과 악을 없애지 않으실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행하는 윤리적인 악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악을 구별해야 하고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재난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왜 막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까요? 서종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하느님의 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하느님이 날씨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의학 성경에 나타난 대홍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역사입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하느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연재해로 야기된 고통과 슬픔은 사랑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재해를 하느님이 내리신 벌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느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실까요? 하느님은 사람을 자신이 조정하는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하느님이 개입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리가 악을 선택함으로써 야기되는 고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선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살인, 절도, 강간, 중상모략 등 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나 남에게 끼치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악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부기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인성을 취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성부께 순명하며 당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럼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심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아버지가 되리라고 믿지 않을 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렸을 때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대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다면 하느님은 크나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과 악은 우리를 짓누를 수 없을 것이며 희망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영감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